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9회차 정혜연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단 한 가지 강력한 것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백마디 말보다 가장 좋은 교육은 직접 몸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누구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기억되길 바라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66페이지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하다의 내용입니다. 자연을 분별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머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으며 땅에는 산과 들이 있다. 하늘에는 홍수와 가뭄의 변화가 있으며 땅에는 높고 낮음의 변화가 있으니 산에는 나무와 짐승들이 살고 물이 고인 낮은 지역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다. 이것들은 모두 조화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며 생을 누린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니 자연물이 하나인 우리의 인간들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땅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하루는 밤과 낮이 있으며 일년은 사계절이 있고 해와 달은 번갈아 교차하여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듯이 하는 일이 각기 저마다 다르지만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나간다.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인자하여 부모의 분별이 있고 육체적 정신적인 남녀의 분별이 있으며 노소의 분별이 있고 사제의 분별이 있다. 그러나 분별은 보다 더 조화로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덕적이고 기본적인 질서의 예절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살며 각각 자신의 자리를 알 때 가정과 사회의 안정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분은 나보다 더 오래 사셔서 인생의 지혜와 경련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다름을 알 때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고 아버지와 나 사이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없다면 어린 사람이 어른을 제자가 스승을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고 욕을 하는 방종이 생기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실천하는 방법은 질서와 분별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실 때 서로의 정이 싹 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화만을 생각하여 분별의식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며 조화와 분별이 적당히 부합될 때 가정의 화목과 평안함은 저절로 깃들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하다.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곳이 없고 땅은 받쳐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높으며 어머니는 인자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높은 아버지의 상과 인자한 어머니의 상은 찾아보기 힘이 들고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는 일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태양은 낮에 떠서 에너지를 만들어 만물을 생장시키듯 아버지는 날이 밝으면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달은 밤에 떠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만들었던 태양과 만물들의 휴식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어머니는 가족들의 휴식과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였고 그 가운데 자식들은 자식들답게 성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화였는데 세월이 갈수록 기본적인 틀은 무너지고 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스님의 글 하늘은 높고 땅은 인자하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정성과 후원으로 SIB 불교 교육방송이 운영됩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ARS 060-700-2037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9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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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